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두 회사는 5에서 11세 어린이 14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 접종 한 달 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한 달 후에 비해 6배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중 30명의 혈액 샘플을 시험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은 2차 접종자의 36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 접종은 5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이자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양산은 며칠 안에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은 12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2차 부스터샷까지 허용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 반드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에게 재외동포청 신설을 지시했다며 과거 공약에 그쳤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실현 방안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14일 사람이 내쉰 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장비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날숨 속에 특정 화합물을 탐지해 코로나19 감염을 판정하는 인스펙트 IR 코로나19 호흡측정기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기내용 여행가방 크기의 장비는 병원 의원이나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불듯 10초간 숨을 내쉬면 되며 불과 3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검사장비는 사람의 숨에 담긴 화학성분 중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5가지 화합물을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장비 제조사에 따르면 인스펙트 IR 호흡측정기는 양성 샘플을 91%, 음성 샘플은 거의 100%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분유 공급난이 악화돼 1인당 구매량이 제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3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월그린, CBS, 크로거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분유 배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일부 사재기까지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그린과 CBS는 한 번에 3통, 코스트코는 두 개들이 상품에 대해 한 번에 2세트, 타겟은 풍목당 4통 등으로 구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분유 공급난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규제 때문에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공급망이 망가져 핵심 원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포장이 더뎌졌으며 집단 감염으로 노동력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분유업체 에보트가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불량품을 대거 리콜하자 사태는 대란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